착공 지연이 우려되던 대전 옥천 광역철도 연장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는 어제 추경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사회간접자본 SOC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 금액을 현재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타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대전 오정역에서 충북 옥천역까지 20.1km 구간의 대전 옥천 광역철도 연장 사업은 실시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5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준 금액 상향으로 예타 조사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져 사업의 정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